이제 시작되는 건가? 5번에 토스트요? 토스트 추가요? 주문 들어온 거 빼고는 다 나갔어요? 아니, 나 지금 뭐뭐 해야 돼요? 프렌치 2개? 어, 치즈 베이컨 2개 나 치킨 와, 나, 나 나, 나 안녕하세요 와, 뭐 인사도 못 했어 어떡해 와, 인사도 못 했어 와, 죽겠다 어떡하지? 어, 칼이 하나 사라져 형, 저거 수트 불 좀 꺼주실래요? 응